이번 시야는 133페이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함께 보십니다.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집단적 조성과 공급, 택지의 집단적 조성과 공급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환제는 몇 년 걸린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면 몇 년 걸린다? 10년. 수용 방식이 몇 년 걸린다? 5년. 그래서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라 하는 말은 빨리 만든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을 하자. 반면에 토지의 가격이 높다, 비싸다, 그런 게 있나 나오게 되면 그때는 환지 방식입니다. 땅값이 비싸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 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원인이고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용 방식으로. 2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3번입니다. 민간 사업 수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야 된다. 민간은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되는데 이때 면적 3분의 2 이상은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입니다. 신시계 고시한테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는 토지 수용 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목 고시한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신시계 고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할 때 토지 수용 요건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오른쪽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땅을 강제 수용하는 자는 시행자이고 현재 지정권자는 시행자 아니라고 하면 지정권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아니죠. 문구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있다. 지금 수용하겠다는 분은 시행자입니까? 지정권자입니까? 말장난한 것이지만 얘는 틀린 질문입니다.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지 시행자 아닌 지정권자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도시와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에 특별한 규정 없다면 도정법에 따른다. 수용은 공치법이 일반 법이거든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그래서 틀립니다. 3번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한 때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3번 맞습니다. 그래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말은 토지 수용 요건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세부목록 고시한 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죠. 3번 옳은 질문입니다.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토지 상환 재권 발행하게 되면 그 발행 규모는 조성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2분의 1이고 원형지 공급 면적은 3분의 1 나와야 됩니다. 원형지는 몇 글자입니까? 세 글자니까 3분의 1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시행자 토지 상환 재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규모는 2분의 1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 3분의 2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그래서 답을 3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3번 재키십니다. 4번 토지 상환 재권. 4번 그냥 건너뛰시고 5번 보십니다. 5번 6번 보십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법상 재권 제도는 몇 개 있다? 4개. 그래서 공법상 재권 제도로서 첫 번째가 국토의 갱빛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도시군 계획 시설 재권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도시개발 채권과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토지 상환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 상환 사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봐주신 것으로써 도시군 계획 설재권에 도시란 말을 각각 사용하게 되면 이 채권 발행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장관은 도시군 계획 설재권과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지방만 특별히 도시군 계획 설재권은 도시군 계획 설재한 자는 누구이다? 이방권자인 특강시군. 특강시군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특별히 국토개획법에서는 누군가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 안도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설재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매수대금을 대신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토지 소유자 원하거나 비업무용 소재로서 3천만 원까지는 현금, 3천 초과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이 채권 발행하게 되면 칠순잔차라고 상환기간은 10년.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은 지방자단체가 발행하게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이사 대도시장인데 이 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개정이 더딥니다. 한 10년에 한 번 개정되거든요. 그런데 한 7년 전쯤 지도지사 대신 대도시장을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로 새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아직 몇 년 부족해서인지 도시개발 채권은 대도시장 발행하지 않고 누구만? 시유사, 지도지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비용과 도시군 계획설 설치 비용에 재원 조달하는 것으로써 얘를 발행하고자 한다면 행정안전무장관의 승인받은 때만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채권 발행 시에는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고 도시개발 채권만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 채권은 매수대금 대신하는 거죠. 매수대금 대신하는 겁니다. 원래 현금 줘야 되는데 토지수요전화에서 채권 발행하게 되면 어차피에는 지자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채입니다.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 이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비용이나 도시군 계획설 설치 비용에 조달하게 되는데 이걸 발행하게 되면 지자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사단체 부채 고려해서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국장이 아니다. 국장이 아니라 누구에게? 행정안전무장관의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낱말하면 지방사단체 파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 채권은 기명 방식이건 무기명 방식이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범인에 상환하게 되는데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몇 년 걸린다? 5년 걸리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면 몇 년 걸린다? 10년 걸리기 때문에 현재 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 내지 10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재미로 이것 기억나십니다. 도시개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채권 상환기간에 도래하게 되면 돈 달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청구권이라고 원금 지급에 대한 청구권은 몇 년? 우리 민법상 청구권은 죄다 10년이지만 공법상, 상법상 청구권은 소멸시회를 5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우리 어머님 때나 할머니 때 외정생활 경험하신 분들은 끝에 성함이 자자로 끝납니다. 우리 피천덕 씨의 아사코라는 아사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다고 하면 그때 끝자가 자자입니다. 여자분 성함이시거든요. 아주 친한 분끼리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자끼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자는? 이자는? 제발 그렇게라도 해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청산금 등에 대해서 청산금 등에 대해서 지급 청구권은 항상 5년인데 이걸 잘 기억하시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상환재권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시행하는 자가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 전부 일부를 발행하기 위해 토지상환재권 발행할 수 있는데 저 시행자가 재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승인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됩니다. 현재 개발 채권은 행정안전상관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지만 토지상환재권은 사전 현금 보상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보증받은 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개발된 땅으로 대신하게 되는데 특별히 저 재권자에게 토지 공급하는 방법은 경쟁 입찰 방법이다. 수익 계약 방식이다. 한 사람 정해가지고 땅 주는 것이거든요. 경쟁 입찰이 아니라 예,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체는 주택건설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상환사체 발행계획 승인받고 사체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택공사의 경우는 공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등록업자의 경우는 민간이기 때문에 사체발행하고자 한다면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받아야 하고 이 주택상환사체는 그 상환기간이 몇 년을 한다? 3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저 3년은 사체발행한 날부터 공급계약 체결한 날까지 공급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는 분양권이죠. 그 분양권을 입주와 지위라 표현하는데 투기과일 지구가 아니라면 전매할 수 있거든요. 전매하기 직전 단계인 상환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언제까지 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 체결일까지 한 장짜리 나와있습니다. 한 장짜리 나와있습니다. 나중에 자료알로 만들어드리면 테마특강하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빈출치면 쭉 정리해놓은 게 나으시겠습니까? 시간 얼마 없습니다. 두 개 한 분 보느니 하나 두 분 보는 게 더 효과적이십니다. 빈출 쪽으로 어차피 시험에 나올 것만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 상환재권 도택상환사체 상환기간 3년 초과할 수 없고 그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래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대신 토지상환재권은 주택 공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이전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상환사체는 양도한다? 못한다? 얘는 양도 가능하다. 그기까지 보시는 게 여기입니다. 저 지난주에도 이거 했거든요. 지난주에 됐습니다. 네. 우리 5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예금 전부나 일부 전부 추천놓습니다. 지급 아 전부나 일부 가로 해놓습니다.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범인의 재권 발행할 수 있다.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만 전부 등 일부나 날 나오게 되면 틀립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토지상환재권을 발행하게 되면 보통 도시개발사업이 아마 농경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농경제에서는 농민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경제 여유 넘친다?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삽니다. 만약 토지상환재권 전부를 매수예금 전부를 재권 발행하게 되면 이분들은 토지 받을 때까지 먹고 살 생활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재권 발행하지 못하고 매수예금의 일부만 재권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하여튼 전부란 말로 보면 여기선 틀립니다. 2번입니다. 민간시행자는 금융기한으로서 지금 보증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2번 맞고 3번 시행자는 토지상환재권 발행하고자 하는 때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상환재권 이전하는 경우 이전 동원해놓습니다. 취득자의 승명과 주소를 승명, 주소, 가로 해놓습니다. 채권홍부에 채권홍부에 주소를 넣습니다.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5번 토지상환재권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 대항 동원해놓습니다. 취득자의 승명과 주소를 채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4번, 5번 묶어놓는데 크게 필요 없습니다. 토지상환재권 가지고 이거 가지고 틀린 문제 만드는 사람 없습니다. 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6번입니다. 재권의 가능성명으로 오른손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재권은 타인에게 이전 불가능하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공급질서 교란금지 공부하셨죠. 공급질서 교란금지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지만 양도양수 알선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토지상환재권은 주택을 받는 것입니까? 땅을 받는 것입니까? 땅 땅 받게 되는 토지상환재권의 양도는 가능? 한 겁니다. 주택상환사체만 양도할 수 없고 토지상환재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입니다. 2번입니다. 재권은 기명 무기명 청구를 한다. 맞다 터리다. 상환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상환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받을 자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 두 개 채권 제도는 기명 방식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반면 도시기발 채권은 무기명 방식으로 발행 가능하지만 상환자 붙어있는 채권 제도는 무조건 기명 증권 방식으로 발행한다. 그래서 2번 틀입니다. 3번 공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은 등장하면 안됩니다. 얘는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채권 발행 채권은 누가 이율은 누가 정하겠습니까? 발행자가 발행자가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채권 발행할 때 지급 보증 받아야 된다? 뭔가는 금융관의 보증 받아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맞지 않겠습니까? 틀릴 것 같으십니까? 뭔가는 보증 받아야 된다. 4번 답이죠. 그리고 5번입니다. 토지산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조성 예정인 대지 건축물 전체 면적의 2분의 1까지만 3분의 2 틀립니다.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7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8번 선속을 안합니다. 그리고 9번 얘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9번은 추천 추천방식으로 공급 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답만 그냥 보십니다. 답은 4번입니다. 토지산환채권은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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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기 조성토지 부분은 제가 안 하는 게 낫다 생각하는데 그냥 이야기 드리면 수용방식으로 개발사업하게 되면 조성된 땅을 분양하게 됩니다. 그걸 조성토지 공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도성토지 공급하게 되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원가로 판다 비싸게 판다. 제발 비성년 후견을 송받으시고 싶으시면 저렴하게 정상적으로 살고 싶으시면 비싸게 법원 법원 갔다 오실 겁니까 그래서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방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법입니다. 경쟁시키는 겁니다. 경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가 추첨 수의계약입니다. 다만 이 수의계약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딱 하나만 기억하면 압니다. 도지상환 채권 가진 자에게 토지 공급하는 방식은 무엇이다? 수의계약 그런데 이 추첨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인데 예외가 공급하여야 한다. 작년 개정사항입니다. 다만 이 작년 개정사항 4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만약 시험에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애를 하여야 한다고 바뀌어 있으면 그게 틀린 점으로 자아주시는데 딱 4가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1번 국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2번 공공택지 3번 330종원 타이어의 단독택용지 그래서 우리 신도시 방문하시게 되면 신도시 방문하시게 되면 상가 주택 만들 수 있는 다가후택 분양하는 필지가 대충 100평 안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다? 330종원 타이어의 단독택용지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좀 무리인데 공장용지 앞에 330이하 지워버립니다. 공장용지 중에 330이하 공장용지 공급하면 여기에 뭐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공장 대시가 330이면 공장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330이 잘못된 거니까 삭제해버립니다. 다만 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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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 그중에 330종원 타이어의 단독택용지는 추천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것 잡아 놓습니다. 대신 제가 이제 이것 하나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국민 주택 규모의 건설용지를 임대택 건설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그대는 추천방법으로 공급 하 연락한다. 그래서 지금 1번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 이죠. 그게 임대택 건설용지로 바뀌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택 건설용지 임대택 이란 말 보게 되면 추천방법으로 공급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책 위반자라고 하면 분양주택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임대주택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예 내 개인은 아니지만 내 개인은 아니지만 국민의 주관점을 위해서 내가 장관이라고 하면 저 임대택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규모에 임대택 건설하겠다는 분이 있다면 그대는 추천방법으로 공급 하 해야 한다. 이것만 해야 한다. 나머지 네 가지는 할 수 있다. 10번 11번 잘 모릅니다. 제 인간성을 탓해주십시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시고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조성 토지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인 공급 방법이 원칙적은 경쟁입찰 예외가 추첨 수의계약 토지상환채권 갖춘자에게 토지 공급하는 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330호차 이하의 단독택 용지를 공급하게 되면 추천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여기가 10번 나오면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어렵게 뒤집어질 정도로 어렵게 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됩니다. 그냥 건너뛰시고 바로 140배의 보십니다. 원형지 찾으셨죠. 16번 함께 보십니다. 원형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장한다. 맞습니다. 원형지는 세 글자이기 때문에 3분의 1 토지상환채권은 토지상환채권은 조성내증인 토지건충물 전체 2분의 1 2분입니다. 국가 지방자산체제에 의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인에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급일부터 5년 원형지 공급계약 채일부터 10년 아내는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그때 없다고 해서 이거 틀렸다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매각제한에 관한 상황으로 매각제한에 관한 상황으로 얘만큼은 맞는 질문입니다. 얘만큼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이 원형지는 원형지는 환지 방식에 등장한 제도입니까? 수용 방식에 등장하는 제도입니까? 수용 수용 방식에 그래서 원래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 내 모든 토지를 사전 현금 보상하고 개발 사업 다 끝나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 지급하기 곤란하다면 토지상환 재권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다 개발하고 팔아야 되는데 미리 돈 박수 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 제도입니다. 개발하고 팔아야 되는데 개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원형 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발 구역 내 하천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얘를 관광단지로 만든다고 하면 하천과 산은 내버려 둬야 되죠. 그러면 이곳의 토지 가격이 만약 평당 100만원에 거래되는데 이곳을 강제 수용하면 수용하는 분은 얼마에 강제 수용한다? 50에. 그리고 이것을 중문단지나 보문단지로 만들게 되면 호텔 만들고자 하는 자에게 땅을 팔거든요. 그 호텔 만드는 자에게 땅 팔면 50만원에 판매하겠습니까? 평당 2천에 판매하겠습니까? 주거지역이라면 평당 천원이고 호텔 같은 상업용으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평당 2천, 3천입니다. 2천 잡아주면 아주 감사할 뿐입니다. 싸게 주는 거거든요.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50에 강제 수용해서 팔 때는 전혀 개발하지 않고 2천에 팔았다면 이거 몇 배 남습니까? 계산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받으러 가겠습니다. 하여튼 폭리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천이면 몇 배? 천이면 몇 배? 20배? 20배? 2천이면 몇 배? 40배? 아니 50에 수용해서 천에 팔면 2천에 팔면 전혀 감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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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발사업 하게 되면 이건 시행자 땅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원형지를 공급하게 되면 땅장사하지 말고 시세 폭리 취하지 말라고 10년간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 지방사산은 매각 제한 규정 정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국가는 저렇게 시세 차익을 남기더라도 그걸 국가 지방사산 재정으로 공익사업을 사용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각 제한 규정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는 공공 국가 지방사산재 정부 지방공사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데 행정청인 국가 지방사산재만 특혜 되는 것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황제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는 때 도시소유자 동의받아야 되지만 시행자 국가 지방사산재의 경우는 동의받을 필요 오르고 원형지 매각과 관련되어 국가 지방사산재는 매각 제한 대상 이 단위다. 아니다. 딱 두 군데만 공공 전체가 아니라 국가 지방사산재에게만 특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원형지 공급받았다고 하면 10년간 매각할 수 없죠. 지방공사는 10년간 매각할 수 없지만 누구? 국가 지방사산재의 경우는 10년 안에 1년 만에 매각할 수 있죠. 얘는 무조건 해놓아야 되는데 아니면 나중에 한 장짜리라도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10년간 매각할 수 없다. 3번입니다.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수익의학으로 선정할 수 있다. 예. 경쟁입찰 수익의학은 우리 누구만 기억하기로 했습니까? 토지 상환재권 토지 상환재권 토지 상환재권 토지 상환재권 아니 많은데 더 해봤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나오면 그게 한 20개 정도 나옵니다. 20개 정도 나오는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외우시겠다면 저는 가르쳐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수익의학은 토지 상환재권만 다만 이 원형지 공급은 학교 공장 부지 사용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30년에 이걸 만났다고 하면 아마 지방에 도심 한가운데 사립학교 있는 데 있거든요. 그 사립학교가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 도시 외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원형지 공급받아서 학교 옮겨놓게 되면 도심 한가운데 학교 용지는 비싸게 처분할 수 있고 외곽은 싸게 취득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사립학교 어디 재단 임수할 상황이면 꼭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는 10분의 1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했나 봅니다. 그리고 5번 경쟁입찰 2회 이상 입찰된 경우는 수의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냥 맞는 이야기로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답입니다. 이쪽은 매각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10년간 매각할 수 없다는 것 확인하시고 학교나 공장 부지라고 하면 수의 계약 방식이 아니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그렇게 확인해놓습니다. 만약 국가가 원형지 공급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경쟁입찰이겠습니까? 수의 계약이겠습니까? 국가가 받는다고 하면 공급받는다고 하면 공공은 편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운영하거나 공장 부지 운영하는 분은 공공이다. 민간이다. 이분은 민간이고 민간이니까 경쟁입찰 시행자는 싸게 파는 걸 좋아한다. 비싸게 파는 걸 좋아한다. 비싸게. 그래서 민간이 사갈 때는 경쟁입찰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17번입니다. 원형지 공급에 관한 승료 수행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 계약 방식으로 한다. 다만 학교 공장 원하는 자에게는 경쟁입찰. 그래서 국가 지방사단체에게 원형지 공급하는 때는 어떤 방법으로? 수의 계약. 2번입니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에 반영된 원형지 감정 가격에 감정 가격 추정 없습니다.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세례 공사비 공사비 추정 없습니다.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 동그라미. 그래서 원형지 공급 가격은 시가 아닙니다. 시가 또는 감정 가격이 아니라 원형지 감정 가격에 원형지가 이르게 되는 도로 만들었다고 하면 기반설치비용 더해. 그걸 고려해서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받는 자가 서로 협의해서 가격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 감정평가액이란 말 안 쓰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지목된 도제에 대한 매수 청구 시에 그때는 공지법이 정하는 가격 기억나시죠? 예입니다. 3번입니다.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문제건 도시 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맞죠. 4번 원형지 개발자 국가 지방자산세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 1 10년 공급 계약 1 5년 그냥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원형지는 개발 사업 다 끝나고 팔아먹겠습니까? 개발 사업 완료 전에 팔아먹겠습니까? 원형지 손은 안 들고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도시발 구역 내 전체 도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팔겠다고 하는 공급 계약 체결 하면 그때부터 10년 그리고 공사 완료하고 나면 공사 완료하고 나면 그때는 5년 수용방식은 공사 몇 년 몇 년 몇 년 만에 끝난다? 5년 예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지금 공사 완료 공고했다고 하면 그때는 5년 계약 체결했다면 10년 이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원형제로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었다면 이 도시개발 구역은 수용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이고 이 원형제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했을 때는 원형제 원형제 공사기한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 고시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공사기한 몇 년입니까? 5년 만에 끝나면 뭐 나옵니까? 완료하면 그때부터 5년간 처분할 수 없고 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된 상태일 때 당시에 원형제 그대로 팔겠다고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하면 그때는 5년 더하기 5년 하면 계약 체결한 날부터 10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원형제 공급 계약이 먼저 나온다 공사 완료 공고가 먼저 나온다 계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완료 나오고 그 사이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5년 공사 완료 공고하고 나서 또 몇 년? 5년 합치면 몇 년? 10년 이런저런 거 다 뜨라서 매각 제한 기간은 최대 몇 년이다? 10년이고 국가 지방자찬자는 매각 제한 대상에서 제외 배제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5번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해놓습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함께 반화하십니다 여기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 1, 2 그냥 건너드십니다 바로 3번 보십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가난한 수명으로 숙인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구역의 조성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도지평가협의에 추정했습니다 도지평가협의에 추정했습니다 신용거책을 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한다 1번 맞습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3단계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만약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수용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용 방식일 때는 도시개발 구역에는 토지 소유자 하나만 토지 소유자일 뿐 다른 토지 소유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덕분에 신속하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개발 사업이 모두 끝나면 중공검사에 관한 절차를 거쳐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은 해제되며 조성되는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 다음날부터 파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게 되었을 때 수용 방식의 경우는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딱 하나이죠 누구? 시행자 그래서 시행자 팔게 되는 조성 토지의 공급 가격은 시행자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것 안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의 조성 토지 공급 가격은 누가 결정한다? 무엇 기준으로? 감정평가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환지 방식은 시행자 이외에 환지 받을 토지 소유자가 다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10년 뒤에 끝나면 환지 얼마를 어디에 땅을 줄 것이다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시군 고청장에게 인가 받고 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10년 뒤에 환지 주겠다는 약속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개입함으로써 저 사후현물 보상인 환지 계획이 성립되고 행정청이 인가해줬다고 하면 꼭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지 계획이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게 되면 사후현물 보상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사실 이 도시괄구역 내 도로 만들어야만 환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공남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우리 환지 방식은 종전 다양한 필체의 농정지가 네모 반듯한 환지로 개발되는 것을 말할 겁니다 토지 수유자의 주고 남는 땅을 못한다 보류시 어디에 환지로 정하고 어디에 보류정할 것인지 그러한 상세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 환지계획예술은 분명 A란 토지 소유자에게 땅 200평 주기로 했는데 이게 190평밖에 안된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는 기분 좋겠습니까 마음 상하겠습니까 마음 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200평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190평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류상으로 확인하겠습니까 공사 다 끝났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남에 관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공남 절차를 거치면서 10년 전에 약속했던 환지계획과 똑같은 환지가 나왔다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의제기하고 다시 공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아파트 새로 입시하시다 보면 문 크기가 잘나가지고 세탁기 안들어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고쳐달라고 한다 그냥 문을 부수고 세탁기 치밀고 다시 나중에 된다 저희 집은 문을 뜯어내고 집어넣고 다시 달았거든요 고쳐달라니까 말을 안 하는데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환지계획대로 공사에 이루어졌는지 토지 소유자에게 공남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남기간은 며칠이겠습니까 모르면 14일 모르면 다시 14일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제서야 지정권자에게 공사완료 관련된 준공공사를 진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공사 받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 공고하고 저 공산료 공고 60일 이내 환지 처분 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지 처분 하게 되면 저 환지 처분 사실을 널리 공고하고 그 공고일 다음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 소유자에게 귀속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환지를 토지 소유자가 공고받게 된다고 하면 이 조성되는 땅에 대한 환지에 대한 환지에 대한 가격은 시행자가 결정한다 수용방식처럼 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해버린다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땅은 아주 비싸게 공급한다 하고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아주 저렴하게 가격 평가하게 되면 시행자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시행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구성원인 방금 토지평가 협의회 찾으셨죠 토지평가 협의회 토지평가 협의회 출전 오시고 토지평가 협의회 구성원은 누구이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있는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 뭐해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수용방식일 때는 토지평가 협의회 있다 없다 토지평가 협의회 는 어디에서만 환지방식에서만 만약 수용방식의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을 시행자는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한다 이 말로는 틀립니다 토지평가 협의회 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로서 환지방식일 때만 토지가격 결정시의 심의 기구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토지평가 협의회 수용방식이 또 없다 없고 오직 환지방식에만 존재한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1부입니다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인가 받아야 된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자단체가 인가권자입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저 환지계획의 인가는 누구에게 받는다 시군구청장 그러면 저 환지방식의 경우에도 공사할료 공고해야 되거든요 공사할료 공고 중공공사 누가 하게 했습니까 그때는 누구 지정공자 환지계획 인가만 누구 시군구청장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법에 관할관청은 원칙적으로 지정권자인데 유일하게 딱 하나 어디에서만 환지계획 환지계획 인가만 시군구청장입니다 환지계획은 개발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때만 시군구청장의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빼고 인가권자 지정권자입니다 3부입니다 환지계획 시행자가 한지계획 작성하고자 하는 때 토지임차권자는 공남기관의 시행자에게 의견서 제출할 수 있다 임차권자 추천합니다 힘 센 분이다 힘이 약한 분이다 제발 현실을 생각하지 말고 법대로 생각해 주십시오 법대로 우리가 항상 민법 공부하시면서 재산권 행사방법은 사용 수익 그리고 무엇? 처분 처분권이 우선한다 사용수익권이 우선한다 사용수익권 그러면 토지의 임차권이 설정되게 되면 임차인은 사용수익권자이거든요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다? 임차권자 임차권자가 계시다면 그분이 의견 제출할 수 있죠 그리고 항상 이분은 얼루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을이 아니라 참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4번입니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 보게 되면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다 본다는 뭐다? 의제이죠 의제이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환지 환지는 동그라미 환지는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보상 차원에서 받는 땅이죠 그 보상 차원에 받는 땅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종전 토지와 똑같이 보겠다 그 말은 환지처분 공고 한 날 24시 되는 날 끝나는 때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고 그를 대신한 환지의 소유권을 다음 날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에 정해진 환지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자가 취득할 땅이죠 그 땅은 환지처분 공고 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은 종전 토지와 환지를 맞교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법 진짜 어렵게 만들어놨죠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정확히 제일 좋은 것은 이겁니다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의 소유권 발생한다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지사하게 만들어놓은 규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신 이 말 보게 되면 환지와 종전 토지를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 이야기인데 언제 권리가 맞교환 되는 겁니까? 다음 날 그냥 외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이것은 물건 변동으로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5번입니다 환지 이것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환지 설계에 시행해진 토지건출의 평가액은 조치 최초 환지 계획 인과 신청시 기준으로 하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 나오면 맞는다 틀린다 틀리는 게 마음 편하다 이거 시행규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 나오면 우리는 예의상 한두 문제 틀려줘야 됩니다 이거 틀리더라도 남은 다섯 개 맞춤 충분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한 번 봐주십니다 그리고 4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5번 안 합니다 6번 더듬은 안 합니다 제가 숫자랑 친하겠습니까 숫자랑 안 친하겠습니까 안 친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대신 제가 나중에 한 번 해드리는데 대신 7번 8번 이거 진짜 안 할 겁니다 7번 8번 평가식 그리고 면적식 이런 것 해봤자 정지 사납습니다 저도 얍삽할 때는 있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는 저는 안 씁니다 네 바로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이 153페이지 찾으셨죠 153페이지 봐주십니다 우리 약속하셔야 됩니다 환지처분 공고 이래는 권리 소멸하고 다음 날에는 권리 발생합니다 물건 변동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루어진다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이루어진다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물건 변동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16번입니다 환지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트링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행자는 귀하게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조료지로 할 수 있다 1번 맞다 드리다 맞습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개발 구역 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사하는 땅을 환지라 하고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을 뭐라 한다 보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에는 환지 아니면 보류지 딱 두 가지가 아닙니다 환지 아니면 보류지입니다 그리고 재비지는 보류지 중의 일부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땅은 딱 두 가지입니다 환지와 보류지입니다 2번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도시개발 구역 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가로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재비지 정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 충당하기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처분 동그라미 그래서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팔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군수는 주택법에 따른 공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재비지 중에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적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재비지에 아파트 한지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 이 말 기억나십니까? 국민주택 사업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발 사업시행자에게 재비지 매각 요구할 수 있고 그 시행자는 재비지 전체 면적의 2분의 1까지 매각할 수 있다 매각 가격은 감정 가격 원칙으로 하고 임대택 건설 기준인 경우에는 조성공가를 기준으로 2주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주택법 한 장사를 보시면 주택법 한 장사를 보시면 주택 건설 조사와 관련된 관계사항, 부대사항으로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수용 그리고 채빚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 있고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있고 채빚이 있지 않습니까? 채비 예 예 급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4분 그냥 지나가시고 5분입니다 채비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 환지처분 공개된 날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 두 번 두 군데 틀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환지 말고 남는 땅을 원한다? 보류지라 합니다 이 보류지는 우리 심도시 만들게 되면 초등학교는 초창기에 만드는데 중고등학교를 5년 10년 치차 두고 학생수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학교 개발을 뒤로 연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보류지거든요 저 보류지는 학교는 누가 취득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청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보류지를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비지가 있습니다 채비지는 보류지 중에 일부이죠 얘는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채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는 소유자가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보류지는 누가?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채비지는 누가?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우리 지금 5분 보게 되면 채비지 나왔다면 채비지 나왔다고 하면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취득하는 겁니까? 시행자 취득하는 겁니까? 시행자가 그리고 소유권 취득한 날은 환지처분 공고 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두 군데 틀린 건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7번 보십니다 환지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제 이것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본다 이 말 나왔으면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환지 소유권 주겠다 그 의미입니다 당일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이 말입니다 환지처분은 행정사 조언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 전속 동원해놓습니다 영향 미친다 예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여기가 A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A 도시에 이곳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에 도시개발구역에 행정상 처분으로 행정상 처분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이 땅이 있는데요 이 땅 소유자가 상속세를 내지 않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 행정상 처분으로 압률당했다고 하면 이 땅을 대신해서 개발사업 탁 끝나고 이쪽에 한 10평 정도의 땅을 받게 된다고 하면 상속세 체납과 관련된 압류 조치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 환지 받는 땅으로 옮겨간다 환지 받는 땅으로 옮겨가야 될 겁니다 그게 행정상 처분으로 전속성 없는 처분이 됩니다 대신 행정상 처분으로 전속하는 것은 우리 여기가 1동 2동 경계이거든요 1동 2동 경계인데 이 경계 가지고 있는 분의 땅이 이쪽으로 10평으로 빨간 곳으로 옮겨가게 되면 이 동과 동사의 경계가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뭐 1동 2동 그러면 동과 동사의 관할 구역이 있잖아요 다시 그러면 이쪽은 세종시이고 이쪽은 세종시이고 이쪽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남 일해지고 있거든요 하남 일해지고 있다면 한쪽은 성남시이고 한쪽은 하남시이고 한쪽은 서울 강동구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남과 강동에 걸쳐있는 땅을 천평 가진 분이 계시는데 도입화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강동구의 땅을 100평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성남시의 경계 행정관할 구역의 경계가 환지로 옮겨간다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어야 된다 그러면 성남시 면적이 달라질 텐데요 시와 도시 도시와 도시의 경계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행정상 전속성 있는 처분입니다 대신 세금 내지 않아 압류된 처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전속성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지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속이라는 의미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전속계약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속계약했으면 그 계약 남이 계약 체결하더라도 계약 중계 알선 하더라도 그 수료는 내가 받지 않습니까 그게 전속 역시 우리는 중계산업법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지시하기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상 처분으로 전속하는 것 이 말 나오게 되면 이 말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영향 받는다 영향 안 받는다 영향 안 받는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도시개발 구역 토지에 관한 지역권은 도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환자 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권리 소멸은 다음 날 당일 권리 소멸하면 공고된 날 소멸하는 것이죠 권리 발생은 다음 날 그러면 3번은 맞죠 아니 2번이 틀린 정답이면 나머지는 다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자 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 공고된 날 이 말 보면 권리 소멸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보류제 추녹습니다 환자 계획에 정한 자가 환자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소유권 치석한다 맞죠 아 채비제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제는 누가? 환자 계획에 정한 자가 그리고 청산금은 환자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확정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17번은 답을 2번으로 근데 저 엉뚱한 이야기 드리면 안되겠지만 이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청산금 결정 청산금 확정 청산금 청산금 결정은 우리나라 한자는 한글은 기역 니언 디겟 리얼 희어서 겁나기 때문에 결정은 앞에 나오는 그래서 환자 처분 공고 하는 때 청산금 결정 하도록 되어 있고요 청산금 확정은 환자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자분 공고한 날 환자분 공고한 날 다음 날 중에 먼저 먼저 나오는 날짜는 환자분 공고한 날 그날은 기억 결정이고 환자분 공고 다음 날에는 확정이고 나는 결정과 확정이라는 말 처음 들어본다 예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그렇게만 봐주십니다 보책 잘 모릅니다 대신 도시개발 채권 기억나십니까 이자는 이자는 2년 상환기간은 5년 내지 10년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행정하자부장관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1번 2번만 풀고 오늘 맞으십니다 1번 2번 봐주십니다 도시발 채권의 가능성으로 오른쪽으로 찾도록 되어 있죠 도시발 채권을 오른쪽으로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발 채권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으로 도시발 채권 매입한 경우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매입 의무자 아닌 자가 샀다고 하면 중도 상환 가능합니다 이건 당연한 예약입니다 이거입니다 신의사는 도시발 채권 발행하는 때 국토교통부장관에 승인받아야 된다 행안부장관 생각합니다 채권 상환기간은 3년부터 10년까지 원한다 수용방식은 5년 환지방식은 10년 그리고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매입시정 3년간 보관한다 잘 모릅니다 대신 보관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그리고 3번 보십니다 채권의 가능성으로 상환기간은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이죠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소용 사용방식을 시행하는 도시발 사업의 경우 주택공사와 공급계약 체류하는 자가 매입하여 한다 맞습니다 무기명 정권을 발행할 수 있다 상환 채권은 기명이지만 도시발 채권은 무기명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증정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답을 1번으로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그래서 매번 해주실 것이 상환기간과 발행권자 승인 누구한테 받는다 행정안전문장관에 받는다 그렇게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문제 푸실 거죠 문제 풀기 전에 제가 부탁하는 것은 풀어와 주십시오 도전포 보시게 되면 164페이지에 용어정의 1, 2, 3 용어정의 1번, 2번, 반호시 164페이지 164페이지 1번, 2번, 3번 16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안 풀어오실 건 알고 있습니다 안 풀어오실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만 보기라도 그리고 164페이지에 166페이지에 5번, 6번 그리고 옆에 페이지 8번 그리고 한 장 넣으시면 정비기본계획 찾으셨죠 정비기본계획 찾았습니다 여기 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1번과 4번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수업하면서 제가 문제 만들어드리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대신 지금 제가 이렇게 장단드리는데 지금 체크하신 곳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나온다에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풀어봐 주셔야 됩니다 5천원 내게 하자고 내게 하는 쪽으로 하여튼 오늘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 도전법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